자 이제 한자 넘겨서 사업객 승인 100% 나오는 거 지금 이 파트 파트 빌려 하나씩 나오는 거거든 일곱 문제 나오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시험장에서 출제 의원이 낼 게 없으면 뭘 내냐면 벌칙을 내 벌칙 벌칙은 찍고 와 전 강의 안 하거든요 벌칙까지 해야 우리가 합격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그냥 찍고 오시고 자 우리가 배운 데에서 나오는 부분 있죠 그것만 마침 합격한다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는 거 보고 다니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나오면 맞춘다 이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사업객 승인은 일단 주택법에서 적용되는 주택을 30개 이상 건설할 때 다시 30개 그럼 단독은 30포가 되겠지 한옥은 50포지 맨날 외운 거 있잖아요 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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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여기 있잖아 여기 자 50포 이상짜리가 한옥이라니까요 동그라미 침대에 그래서 우리가 50포면 강화하는 거예요 완화하는 거예요 아니 50포 이상부터 건설할 때 원칙은 30포 이상부터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50포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는 건 강화하는 겁니까 완화하는 겁니까 완화하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 이거는 굉장히 까칠하게 주택법을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화시켜주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그걸 이해를 못해도 그냥 한옥 한옥 오오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네 글자 기억은 설명도 안 드리잖아 제가 기억은 네 글자 있잖아 네 글자 무슨 사업 공공사업이잖아 강화해 완화해 완화하니까 50포지 뭐 뒤에 뭐 바꿀 게 뭐가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공공사업 나왔으니까 50포 이렇게 해도 돼 혹시 만약에 사이드에서 나오면 그럼 얘네 두 개를만 기억하면 돼 30포짜리는 안 물어봐 왜 안 물어보냐면요 50포짜리를 빼고 내야 됩니다 시험에 낼 때 그러니까 이 30포 열심히 외웠어 엉뚱한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 외우고 있는 거야 여기는 50포짜리만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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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몇 호 오십 이렇게 하시고 이거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있죠 이거는 30세대인데 우리가 30세대짜리가 아니고 50세대 이상짜리 있나요 지금 여기 밑에 밑에 있잖아요 여기 50세대로 한다고 서 있지 패스하시라고 이건 이건 패스하시고 할 일 없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 돼 이거보다 지분이 훨씬 길지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사실 이게 시험에 내거나 그런 게 높지는 않고 일단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신 형태로 하시고 자 이거는 밑줄 가야 되고 1만 제곱미터 이상 뭐요 대지조성사업 그럼 사업계획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를 먼저 기억하는 게 우선이라니까요 한옥은 몇 호 50포 대지는 1만 한꺼번에 조성하는 거야 한꺼번에 연간이 아니라 한꺼번에 조성하는 규모라고 한꺼번에 내가 대지를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하겠다 그럼 대지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스는 받는 거고요 한옥을 50포 이상 건설하죠 그러면 주택건설 사업계획스는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머릿속에 싹 한번 정리하세요 정리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스는 대상을 받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사업계획스는 받습니까 이런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보시면 사업계획스는 그 밑에 박스 안에 1번부터 6번까지 있잖아 지금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복잡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설계도서 같은 걸 첨부해서 사업계획스는 제출하고 나서 사업계획스는 받으라는 얘기니까 이건 뭔가를 첨부하래 그리고 뭔가를 제출하래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간만 잡고 가는 거지 이걸 빈종이로 냅니까 그러면서 빈종이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첨부를 해서 제출하는 거야 서류를 이런 것들을 틀리게 되지는 않아 공법이 그러니까 이건 첨부하는구나 여러 가지 서류를 그래야지 서류 다 읽고 있지마 여러 가지 서류를 뭐 해서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겠구나 나오면 다 맞추지 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1번부터 6번까지 있거든요 여기 있는 자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이건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걸 1, 2번을 묶고 3, 4, 5, 6을 묶고 이렇게 그런데 3, 4, 5, 6 중에서 3번, 4번, 5번이 주로 나와요 시험에 깔끔하게 내려면 3, 4, 5 거기 3, 4, 5 얘네가 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논점을 거기다 잡고 여기 1, 2번은 그냥 계략적으로 설명만 드릴게요 자 보세요 1, 2번을 문제를 못 내는 게 뭐냐면 1번, 2번을 내려면 3번, 4번, 5번, 6번을 다 빼고 내야 돼 전제주권을 다 얘네들 빼고 내야 돼 간단하게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렇게 내야 되거든 문제가 좀 이상해져 그러면 혹시 나오면 여기 지자체장들한테 가는 게 원칙이거든요 1번, 2번이 그럼 대절도 선호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만 이상이냐 10만 미만이냐 두 개를 갖고 보는 겁니다 그럼 10만 이상, 10만 미만이면 규모가 크고 작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접근할 때 이 숫자를 바꾸지는 않아 기준주면 10만이니까 그러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규모가 큰 거고 10만 미만이면 규모가 작은 거 맞죠 그럼 10만 이상이면 지자체장 중에서 광역한테 가는 게 맞아요 기초한테 가는 거 맞죠 광역한테 가는 게 맞지 시도기사 대도시장 여기 있네 여기 맞네 그러면서 그리고 10만 미만이면 6명 그렇게 써놔 그렇죠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야 도지사냐 시장의 숫냐 이게 구별의 시득이 있긴 해요 사실 그럼 경기도가 있으면 경기도에서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10만 이상일 때 근데 10만이 안 된대 그럼 포천시장한테 가는 거고 우리가 있는 김포시장한테 가는 거야 연천구소한테 가는 거라고 10만 미만이냐 대의를 조사하는 면적이 다 달라지는데 여기에 제가 누누이 강제하면 거기 써놨습니다 구청장 없어요 구청장이 등장하는 지문은 다 틀린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예 준비하세요 구청장 안 하면 싸대기 쳐 왜냐하면 주택보에서 구청장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다 나와요 여러분들 왜 안 나와요 지난주에도 조업소리민가를 시장구소 구청장한테 하라고 했는데 그런 눈빛을 쳐다보면 어쩌자는 거야 여기서만 안 나온다니까 여기서만 한 군데에서 안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은 틀린 유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에 그래서 10만 제공미터 미만일 때는 시장구소 구청장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X 하셔야 돼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 권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건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3번, 4번, 5번에다가 별표를 하시고 여기서 여기다 집중하셔야 돼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여기 특히 토니틱 공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업 주체가 국가래요 국가 나왔으니까 국장이지 뭐 그리고 토니틱 공사 나오면 무조건이야 무조건 토니틱 공사가 저기 제주도 가서 주택 건설을 할 수 있나 없나 왜 못해요 할 수 있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승인받으러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국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 330만 제공미터 이상 규모로 택지개발사업 한대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여기 체크 논점만 잡으면 되지 뭐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맞네 권한이 국장한테 있으니까 국장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밑에 수도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나오는 지문들 절대 안 바꾸거든 이런 것들이 슥 보고 넘어가시고 여기도 똑같은 지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국장이 지정고시했다 이렇게 나오잖아 국장이 지정해서 고시했잖아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전부 다 4번하고 5번은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맞죠?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냐면 국장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갑니까? 국장한테 가지 누구한테 가요? 100% 이건 존재조건 필요없는 거 절대적 사유야 이거는 3번, 4번, 5번이 나온다고 박스용으로 예상이 되잖아 이거 지문으로 나오면 얘 나와 지문으로 나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한다 지문 막 나오겠지?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냐?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국장인지 누구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끝도 없고 6번이야 읽어만 보시면 돼 6번은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공공이 가는 거야 공공이 국가, 지하체, 토요트, 공사, 지방, 공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하거나 총 지분의 50 이상을 투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한다 그럼 당연히 국가 등이니까 누구한테 가는 게 맞아? 국장 이렇게 하시고 이건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3번, 4번, 5번만 집중하시면 돼 다시 몇 번 3번, 4번, 5번 하시면 끄떡없어요 문제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머지 이건 너무 지문이 길잖아 이거 밑에 있고 이런 것들은 내기가 좀 어렵거든 사실 그래서 한번 시간 많을 때 6번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표본자 나왔어 표본자 반갑다 그래야지 여러분 주택법에서 표본 나오죠? 무조건 국장 찾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두 글자만 체크하는 거야 두 글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여기 앞에 있는 거 있죠? 밑줄 좀 긋지 마 안 바꾼다니까 이거 그래서 쭉 읽다가 지문을 읽다 그랬더니 이렇게 글자가 보이네? 뭐가 보이네? 표본 또는 표준 이런 거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앞에 누가 있어야 돼? 국장, 이거를 시도해서라 바꾼다고 다른 장관으로 바꾸거나 그럼 국장한테 가서 승인받지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표본을 과다로 있는 장관은 국장이거든요 따라서 국장한테 찾아가서 승인받을 수 있다 이걸 바꿔요 바꾸는 분은 여기야 바꾸는 부분까지 말씀드리잖아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하셨다가 이거 바꾸면 틀리구나 국장 나오면 동그라미 안 나오면 싸다기 이렇게 하겠다 내려가서 이거 눈에 들어오나 보세요 여러분 원래 공구별로 할 때는 공구별은 얼마지? 600그럼 안 되고 공구별 그럼 이건 공구별로 분할 건설하려면 전체 세대 수를 물어보는 거야 공구별은 300세대 맞잖아 합치면 되지 뭐 전체를 물어보면 합치면 더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야 이거 무슨 세대 수? 전체 그럼 300브라스 300이면 600이네? 맞네 그러면서 몇 세대 이상?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00% 나오는 것들 다 틀리면 안 되는 것들 이거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대제 소유권 확보 당연히 소유권 확보해야지 다른 사람 단계도 아파트 심 안 되잖아 원칙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면 대제에 대한 소유권 확보하라 이런 얘기예요 쓱 보고 넘어가서 안 나오니까 시험에 그런데 이 밑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 4가지 있죠? 이때는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4억 개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칙을 내겠어요? 예의를 내겠어요? 예의를 내야지 이건 원칙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로 부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의미를 제대로 부여해야 한다는 얘기죠 딱 잡아서 이거는 1번은요 이따가 이따가 매도 청구할 때 나오는 거니까 놔두시고 여기서 짐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1번은 거의 가능성이 없고 이거 2번 2번은 뭐지?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아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대 다 뭘 확보했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면 사용권을 갖고 있는 거 맞죠? 아파트 지어도 됩니까? 왜 안 돼요? 되지 사용권을 갖고 있으니까 사용해도 좋다 오케이 아파트 올리겠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너무 쉽다 3번은 국가가 나오고 지자체가 나오고 토요일택 공사가 나오고 지방공사 나오죠? 공공이잖아 공공 믿어요? 뭐 믿어? 믿어요 믿으니까 소유권 없어도 되겠네? 그러고 넘어가신데 그다음에 이거 이거 더 쉬워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할 때 결의서가 필요했나요? 그럼 전체 주택단지 전체를 대선할 때는 결의 요건이 어떻게 됐죠? 3분의 2뿌라서 과반수였잖아 거기에 찬성하지 않냐는 사람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나 없나? 있어 그럼 매도 청구할 수 있죠? 매도 청구 갖고 내보내면 되니까 소유권 없어도 되지 그 기준으로 지금 매도 청구 나오면 매도 청구 행사하면 되니까 소유권을 굳이 확보할 이유가 1도 없는 겁니다 뭘 어려워? 나오면 이 지문 나오거든 2번, 3번, 4번 얘네 나오거든 지문이 얘네 나오면 그냥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대제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야 쉬워 쉬워 이런 것들은 어렵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함기준 오늘 있거든 한 장 넘겨볼게요 218쪽 가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뭐 했어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받았지 그렇지? 60일 그래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며칠? 60일 필수함기 필수함기 60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하는 거야 이 두 글자만 통보하면 있으면 돼 매년 나와 매년 20자는 지극히 할 거야 앞으로도 문제 풀이하면서도 계속 문제 될 거고요 알 때까지 냅니다 알 때까지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거지 그리고 변경이네 6번은 키워드만 잡아봐 다른 거 하지 말고 변경 이 사람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뭐 한 거냐면 변경하는 거야 그럼 최초로 승인을 받았으니 변경할 때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오지 그럼 시험에 나올 일이 없고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경미한 변경이에요 무슨 변경? 경미한 변경은 규제 안 하죠 그러면 변경이라 하더라도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 논점이 밑에서 나오는 거야 밑에서 1, 2, 3번 중에 3개 중에 지문 중에 하나가 나오거든 제가 최대한 줄여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버렸어요 왜 시험에 지문이 너무 길어서 안 나오니까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는 1번은요 1, 2, 3번 중에 1번은 사업비야 총사업비 그다음에 2번은 면적이야 면적 면적이라고 이게 20% 미만까지는 주택법에서는 경미한 상으로 봅니다 증감 다 증감 다 면적도 증감까지 보죠 그런데 이 지문 자체를 바꾸진 않아요 사실 우리 형태가 얘네는 주는 지문이라고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3번은 뭐냐면 건축물의 설계 용도별 이거 체크해볼까?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여기까지 읽으면 느낌이 좀 오시나? 여러분 위치를 바꾸지 않는다는 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큰 틀이 안 바뀐 거거든 지금 그러면 도로의 선형 도로의 모양 같은 거 바꾼 거거든 그런 건 중요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왜? 큰 틀이 안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1번, 2번, 3번 이 지문이 뜨거든요 뜨면 경미한 사회로 인식을 하신대 1번, 2번, 3번 지문이 뜨면 경미한 병행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규제 안 한다 병행이라고 하더라도 승인을 받지 알아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 단,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민간은 안 된다 민간은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고 이거 얘가 논점이지 어디가 논점이겠어요 공공만 경미한 사회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누구만? 공공만 경미한 사회로 본다 이렇게 하셔야 돼 이게 민간은 경미한 사회로 보지 않네요 라고 해서 이 지문은 눈에 익혀두시고 여기 누가 사업 추진인지를 보셔야 돼요 4명, 4명 여기 나오잖아요 국가, 지자체, 토지택공사, 지방공사일 때만 경미한 사회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퍼펙트하거든요 문제가 다 풀리거든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사업 기획 승인 받은 내용에 대해서 변경까지 배웠으면 착수 들어가야지 착수 공사 들어가야지 5년 그래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5년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5년은 이거 별표 사업 기획 승인 받으면 그다음에 공사 시작해야 되거든 착수라고 그래 착수 착수 5년이야 주택법은 자 5년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문화대가 발굴될 때네 중간에 그러면 공사 중단해야 되잖아요 이거 연장할 수 있나 없나 연장시켜줘야죠 중단시켰으니까 연장도 시험에 두 번 나왔어 시험에 정답으로 주택법은 이 부분에 지금 배운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에서 숫자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 숫자는 싹 다 외워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거는 뭐 6월 정도부터 외워도 큰 무리는 없어 그냥 지금은 눈에 많이 익혀두시라는 거야 막 생으로 외우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된단 말이에요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착수 5년 1년에 보면서 연장할 수 있다 공구별로 분할할 때는 109는 착수 기간이 몇 년이다 그대로 5년이고 1년에 보면서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9 같은 경우는 이게 209거든요 209는 209니까 착수가 몇 년이죠? 2년이죠 이렇게 해서 끝나시는 겁니다 209만 따로 물어봤을 때 있죠 그때 2년이라고 하시는 거고 나머지 209라는 단수형이 없이냐 물어보면 다 5년입니다 5년 5년도 숫자가 다 물어봐서 두 번씩 나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반복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반복 출제된 것들은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가서 착수 기간 연장 가능 사유 있죠? 이거 한 번 나왔어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5가지 경우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어 몇 년? 여러분들은 연장 가능 사유보다는 기간을 외우시라고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죠? 이거 한 번 나왔네요 소유권 분쟁 있죠? 무슨 절차가 진행된다 소송 절차가 진행된다 이거를 소송 외의 방법으로 낸 적이 한 번 있다고 주먹으로 치고 받고 싸우는 것도 보호해준다 이런 얘기야 싸다귀를 두 대 치고 와야지 법적인 테두를 벗어났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호 안 해줍니다 이렇게 유치하게 낸 적도 있어요 하도 낼 게 없으니까 이렇게 낸 것 같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반복 출제되는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쭉 시간 많을 때 한 번 읽어보세요 1번은 뭐죠? 매장 문화 발굴이죠? 매장 유산이죠? 문화지지 뭐예요? 매장 문화지지 발굴됐다? 그럼 공사 중단이거든요 연장시켜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거 하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 인해서 공사 착수가 뭐가 된다? 지연된다 그러면 1년의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잘 됐고 잘 하시고 넘어가죠 그럼 이제 착공 신고 한 번 가볼까? 밑에 착공 신고는 모든 공사는 공사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신고해야죠 착공 신고는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럼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사업체가 우리 공사 들어갑니다 라고 신고하는 겁니다 착공 신고라고 하는데 숫자가 하나 있어요 그럼 착공 신고받은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이거 며칠? 20일 이거 숫자 한 번 나왔어 한 번 개정되고 나서 나온 거예요 20일 이내 우리가 신고인에게 통지 알려주는 겁니다 수리 여부를 알려줘야 돼요 처리하는 기간 신고잖아 이자 보이지 않나? 착공 신고 이자 이렇게 이제 응용 좀 해 이제 응용 좀 해 내가 그만 좀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해봐봐 이자 보이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물론 이게 신고 이걸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라서 그렇지 일단 주택구에서 찾아주면 됩니다 됐고 취소 나왔다 다 중요해 이거 눈에 힘 반짝반짝 봐야 돼요 여러분 취소는 할 수 있단가 하얀단가 이것부터 별표 3개 달아주고 하얀다 그러면 싸다니 날리고 보세요 그 질문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착공 의무를 위반해서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5년 이내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 아까 착공 의무가 5년이었잖아 지금 이게 5년 이내 공사하지 않았대요 사업계획 쓰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공사하지 않으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단가에 취소하얀단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배운 것처럼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왜 이 공고 있죠? 이게 이 공고잖아 이 공고 이 공고는 공사가 몇 년이지? 착공이 2년이잖아 그런데 2년 이내 착수하지 않았대 취소할 수 있나 없나? 취소를 어떻게 1 공고 끝났는데 이거는 취소 사유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런 뜻이죠 취소 대상은 아니다 1 공고 이미 완공됐기 때문에 이 공고는 착공 기간을 위반을 해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2번하고 3번은 묶어볼까요? 2번하고 3번 얘네 두 개는 동일한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2번은 뭐냐면 경매로 날라갔어 소유권이 대제에 대한 소유권이 날라간 거야 대제의 소유권을 상실했고요 그다음에 부도 나서 도망다니요 공사할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이거 지문이 뜨거든요 이것도 이 두 가지 나와도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라고 나오거나 공사할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 취소할 수 있다요? 취소해야 한다요? 할 수 있다요? 하얀다 없어 주택법에? 물론 저 뒤에 하나 있지만 그럼 버리고 가세요 그냥 할 수 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하시는데 2번하고 3번은 여러분들 전제직권이 뭐냐면 분양 보증을 받으면 안 돼요 분양 보증을 받은 사업은 제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양 보증을 된 사업은 책임질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으니까 취소할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는 두 가지 2번하고 3번에 대해서 취소하려면 취소할 수 있다가 성립이 되려면 주택 분양 보증을 받지 안이한 상태에서 2번의 사유나 3번의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하셔야 돼 잘 읽으셔야 돼 그리고 앞에 전제직권이 여기 전부 다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는 얘기죠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증 환자가 있잖아요 지금 보증 환자가 책임지면 되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